또 에릭이 결승을 봤기 때문에 클레디를 한판 해보겠습니다. 으아악! 아악! 뭐임 이거! 에라 모르겠다! 에라 모르겠다! 그냥 박아. 에이! 높아. 에라 모르겠다! 그냥! 그냥 박아 그냥. 다음에 따겠는데? 왜 이렇게 쎄냐 클레드? 에라 모르겠다! 잘 가시고! 톡! 빰빠빰~~ 예에에에에에!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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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드 사기인데? G2형들을 이긴 이유가 있는데 이거? DRX전 기대하십쇼. 미쳤나! 클레드가 만만하지 너. 클레드가! 만만하지! 클레드가! 만만! 하니까! 네가! 나한테. ‫ 타야 돼! 아! 탔다! 으아! 아니 클레드 개사귀였네! 아니 G2 형들 이 걸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? 라이브 하고 싶은데 이거? 에라 모르겠다! I love it 에라 모르겠다! 에라 모르겠다! 딸 수 있나? 가는 중! 가는 중! 캡스가 가는데! 캡스가 가는데! 캡스! 우승자가 가는데! 우승자! 그래블! 팅! 팅! 미쳤나 이 자식이! 클레드가 가는데! 클레드가 가는데! 클레드가 왔는데! 타주면서 싸움이 나나요? 혼대 쪽에서 싸움이 나나요? 났습니다! 에라잇! 뭐야! 어서와요! 어! 어! 와!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 봐! 진짜로! 말파 히츠가 버프가 되긴 했는데! 보이처럼 단단하게! 히! 쇼메이커 쇼메이커 저 새끼! 치속 말파로 또 트롤 하네! 부캐라고! 제가 진짜 슈가임프룸 할게요! 진짜로! 말파 히츠가! 버프 내용 이제! W가! 쿨타임이 2초가 줄었기 때문에! 치속과 굉장히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! 여기서 큐 맞추게 하면! 피해가 감소되서 못 먹죠! 라고 했지만 미니언을 못 맞춰버리는 제드님! 이건 변수인데? 잡아주나? 큐! 큐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미쳤나! 미쳤나! 치속! 치속! FA 준원! 컴온! 컴온! 미쳤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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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.. 미쳤지? 너가.. 카미라 너 나 이길 거 같지? 나 이길 거 같지 너가? 이길 거.. 아.. 고치는 진짜 억가다 이건.. 미쳤지 너네가.. 말파이트인데? 말파이트인데? 왓다시! 마르파이토! 워슈! 말파이트! 어떻게 할 건데? 아 제드가 너무 잘 컸다 근데.. 이렇게 클 판이 아니었는데.. 이번에 제드 풀 없어서.. 한번 잘 싸우면 뛸 거 같은데.. 굴렁새 한번 굴려주고.. 잡았다 이 자식을.. 하.. 여러분도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.. 개쓰레기 같네요 솔직히.. 바이브 드가자..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. 어.. 어.. 유불낭만 육주일테 죽으면 안 될 거 같은데.. 육 될 거 같은데.. 이제.. 무서운데.. 어.. 레드까지 있어서 이거네. 피해야 돼. 아.. 피했어. 와 왜 얘 왜 음반 안 써? 아니 사람 미치게 하네 이 자식! 와.. 이 자식.. 오.. 씨.. 아니 현심이 형 이거 지우는 거 진짜.. 미친 팩인데? 아 형 진짜 이.. 야 이거 이거 이거! 오케이! 죽여! 아 현심이 형! 이거 아니잖아요. 한 턴 빼주고 베이터 돌면 삐비빅! 스턴, 주, 막타, 까비. 나 마너 없어! 죽여! 으아! 르블랑이 날 잡으려 할 때 날 미끼로 삼고 스턴을 바로 넣겠다. 날 잡으러 와라 르블랑. 으아! 이 자식아! 날 잡으러 올 수밖에 없지. 오늘 티문이 좀 좋은데?